2021년 8월 19일 오후 3시 54분입니다 제가 보통 4시 40분부터 오후 방송은 생방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급하게 다른 일정이 생겨서 미리 녹화를 하고 이 방송은 아마 4시 45분쯤 나갈 것 같습니다 오후 방송의 주제는 사실 모전방송 연준의 테이퍼링 관련된 것들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전방송에 대해서 형준님께서 과거 사례를 보니까 타이퍼링을 했을 때 금리가 떨어지고 금가격도 저점이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보고 곰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의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타이퍼링은 아주 이례적인 통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른바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을 처음으로 교과서 상에는 있었고 이론적으로는 연구되어 왔던 것을 처음 한 거거든요 그 퀀터턴티브 이징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공황 시절에 미국이 굉장히 고생을 했을 때의 그 기억들을 미국 경제학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과거 80년대에 아주 장기 불황으로 갔을 때에 왜 일본이 이렇게 불황인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경제학자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 상황이 급박하가 어려울 때에는 단순한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시장에서 채권을 막 사들여 그래서 정말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가게 만들어도 될 정도로 제로금리가 돼도 괜찮을 정도로 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처음 들고 나온 거거든요 2008년도에 그런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을 하고 채권을 사주는 것을 했다가 그건 2013년도에 조금조금씩 테이퍼링 하겠다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의 사례는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게 물론 참고가 되고 레퍼런스가 되지만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냐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1대1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준님 말씀하신 건 맞거든요 맞는데 이따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테이퍼링 논이 나오는 것과 그 당시 테이퍼링 나오는 건 좀 다르고요 그 당시에는 텐터럼이 있었잖아요 잘못 의사 전달을 했다가 연준이 된통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피하려고 굉장히 신중하게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댓글 주신 걸 중심으로 이제 오후 녹화 방송을 구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기사도 좀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저희 블록미디어하고 뉴스 제휴를 해주는 뉴스핌이라는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쓰셨는데요 그 뉴스핌 홍보영 기자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코스피란다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가 무너졌죠 외국인들이 막 팔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환율도 움직이면 올라가고 있고 1170원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또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374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고 그걸 달러로 바꿔가기 때문에 달러 강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러 강세가 되는 거는 금융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니까 나타나는 시장의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5대 은행의 달러 예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달러가 강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아 이참에 그러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겠다 이익실현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또 하나는 금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요가 줄어든 거는 국제적으로 금시세를 금시세와 연결되는 건 금리인데 금리를 채권이죠 달러 표시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가격이 떨어지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채권으로 이동을 한다 뭐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값이 내려가는 건데 이 기사에서 제가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는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금이나 은 등 안전자산 투자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코테이션이 붙어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금리 인상은 아직 한참 먼 얘기고요 기준금리 인상은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시장의 채권 수익률이 조금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주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면 저금리 기조가 상당 부분 그래도 유지되는 거고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지금 뭐 연말까지 저는 1.8% 정도 가면 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 1.3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금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봐야 1. 몇 프로 주는 채권을 사느니 연준이 저렇게 인플레이에 대해서 약간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테이퍼링을 하긴 하지만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나는 금을 사겠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글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어제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팔런티어 같은 기업들은 장기 자금으로 금을 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오전 방송에도 그런 오전 블록미디어 뉴스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생명과학 기업 한 군데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샀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많이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인플레를 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금이나 디지털 자산으로 돈을 갖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금이나 은 안전자산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블록미디어에 가지고 올까 말까 가지고 올까 말까 하다가 제가 결국 안 가지고 왔는데 다른 부분은 이해가 다 돼요 그런데 이 코멘트나 이런 식의 시각은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거여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준님이 제기하신 이 문제예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했을 때 금리가 떨어졌다는 표현은 조금 시차를 보고 보셔야 되는 건데 금 가격이 테이퍼링을 하는 중간에는 이따 차트를 보시겠지만 금이 계속 내려가요 테이퍼링을 하니까 금을 사자가 아니라 테이퍼링을 할지라도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그것이 연준의 인플레에 대한 약간의 방치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게 되면 금을 사도 좋겠다는 얘기예요 테이퍼링을 하니까 금이 저점이 아니라요 과거에는 테이퍼링을 하면 금값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번 테이퍼링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이 노란색 선이 금입니다 그리고 얘가 달러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크게 놓고 보면 여기가 2013년이거든요 테이퍼링 얘기가 막 나오고 실제로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기간은 그 이후인데요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텐트럼이 벌어지고 한참 후에 연준이 서서히 테이퍼링을 했을 때 구간이 여기거든요 그 기간 내내 금값은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금이 다시 이렇게 쭉 상승을 하거든요 상당 기간 금이 좋지 않다가 금이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가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급격하게 지금 이게 올라가죠 이게 2019년 2020년 이 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이런 시절에는 금이 별로 재비가 없는 시절인 건 맞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달러가 이렇게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에 대한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왜? 금리가 이미 너무 낮아요 그리고 테이퍼링을 할지라도 금리가 올라봐야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올라와 있는 금이 여기서 과거처럼 이렇게 쿡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더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살짝 한다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과 함께 그래서 이번 테이퍼링이 과거 테이퍼링하고 약간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제가 쓴 기사이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있을 텐데요 루나가 지금 이틀 전에 전거점은 사상 최고치를 뚫었죠 그래서 이렇게 알트코인 중에 잘나가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비트코인이 순환매 루프에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원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언저리까지 가고 60, 70%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이 움직일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알트코인 쪽으로 오히려 매기가 가지 않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루나인 거죠 이 차트를 보면 사실 좀 아찔하죠 이거 루나가 가격이 올라서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해피하시겠지만 와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추경 매수를 할까 약간 저어되는 면이 있으나 시정은 모릅니다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조금 조정을 받을 때 그때 가서 사서 재미로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장 상황이 전형적인 순환매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솔라나인데요 이게 솔라나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뚫었죠 솔라나는 이 FTX 거래소하고 관련이 또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솔라나는 또 그 이더리움 킬러 중에 하나로 그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이더리움을 강하게 지지하는 쪽에서는 야 이거는 뭐 마지막 불꽃이야 이렇게 악담을 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이런 트위터도 있고 과연 이 이더리움 킬러 그 중에서도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오후 4시 40분에 진행하는 오후 방송에서는 바이낸스 거래소와 그 관련 코인들 FTX 거래소와 그 관련 코인들을 상호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 바이낸스는 창통자우가 지금 여러가지 면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죠 그 공격 당하기 전에 정말 화려한 제국을 만들었죠 거래소 코인도 있고 스마트 컨트럭트도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물론 약간 이더리움을 흉내는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에 NFT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NFT 시장이나 디파이에서 좀 바이낸스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이 이제 또 움직였고 그런 현상이 똑같이 FTX에 있는데 FTX는 자기 자체 거래소 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나 NFT나 디파이로 접근하는 방법은 바이낸스랑 좀 달라요 그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블록체인 메인넷은 솔라나입니다 FTX가 솔라나에 투자도 많이 했고 그런 걸 도와주고 있거든요 솔라나 생태계를 만드는 거를 그런 거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내일 오후 4시 40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록미디어가 만든 연구소 프로메타 연구소의 크리스 연구원이 이 얘기를 저하고 같이 자세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내일 오후 방송도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7분입니다 제가 원래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것을 녹화로 한 40분 정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고요 내일 오전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